월요일 연구 월요일 연구 월요일 연구 월요일 연구 월요일 연구 월요일 연구 월네요 월요일 연구 선생님 들으세요 와아... 이거 읽고 하는 거에요? 이거 뭐야이거 여기 써야 돼요? 작다. 아픈데? 이거 하겠습니다. Let's go.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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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이건 뭐야? 앉아봐. 네. 갑자기? 아 입으라고? 네. 할래? 모자. 짠. 발톱이 있을까요? 펭귄? 이게 더 끌리지 않습니까? 야 이건 못 참지. 뭐 할래 사연이? 야. 나 이거 꼬랏어. 아빠야. 아빠하고 꼬랏어? 말투가. 말투가 너무 똑같은데요? 응. 일로와. 오케이. 나도 그랬어. 아 창피하네. 나는 준비됐어. 제가 이거 할게. 나 이거 할게. 그래. 과감하게 해야 돼. 다시 다시. 형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응.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저요? 저 배운 거는 정현이 형 딸만큼 컸을 때 수상했거든요. 전부 미술대회 대사. 6살. 오랜만에 느껴보는 창작의 고통. 저요? 저 엄청. 그 침이 없으시네요? 아 이거 맞나?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굉장히 순조로.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생대회 나갔고요. 초등학교 때. 아마 풍경을 그리지 않았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 물감 잘했습니다. 저는 그냥 색연필. 키링. 키링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덥. 너무 덥네. 저는 유니폼 패치 한번 그려보려고요. 오. 퇴근. 뭐 있냐고 하면 그리려고요. 너무 덥고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덥고 먹어요? 보로에 어깨 있었어. 보로로 알아듣었죠?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시작가가 얼마죠? 한 600, 700원 정도? 어때 어때 어때. 가운데 크게 그리려 했잖아요. 진짜 너무 크게 났습니다.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우개 없어요? 저 원래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저도 미술학원 출신이라. 진짜요? 전학교대요. 상 많이 탔어요. 정현이 형이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나. 잘 그릴 것 같아요. 잘 그린다고 들었어요. 전. 아 진짜? 네. 빠르다. 좋은데? 오. 잘 그리는데? 언제 끝나니? 끝났어요? 설마? 어. 하나 끝. 쬐까네. 한 기로 승부 본다. 왜? 몰라. 이 상황이 좀 웃기다. 일단 정현이 형이 1등 하지 않을까요? 정현이 형이 1등 할 것 같고. 그래요? 2등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꼴등은 현준이가 할 것 같은데요? 잘 그렸던데? 아 진짜요? 응. 그 다음에 현준이가 2등이에요. 응. 이거요? 열쇠고리? 네. 저는 제가 그린 거면은 살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캐릭터 만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굴이 그냥 비데치. 굿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이게. 저는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형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이제 신어보자. 오구.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그림이요? 네. 점수가 있을까요? 그거 뭐야? 아빠? 나 잘 그렸는데. 응? 나 잘 그렸는데. 어? 괜찮은데? 봐라. 괜찮은 거 알아? 왜? 뭐 그리지? 처음 보다 괜찮죠? 신용한 80점? 얼굴이냐? 크게 그렸어요 요즘. 응? 저처럼. 얼굴이 어렵네. 세 개네 그랬다. 잘했죠? 다치 다치. 꼬꼬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오구 오빠. 오늘 따지 바지야 따지. 따지 따지. 아빠 오구 오빠. 아빠 오구 오빠. 아빠 오구 오빠. 엄마 오구 오빠. pori 나 오구 오빠. 우리 팀 그거잖아요. 가장. 강함. 이게요? 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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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140에 90도 두타를 모두 켜면 이거 뭐야? 아빠야? 인생이야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라온이랑 그리고 승완 선배 300세이브랑 그냥 간단한 것만 그랬습니다. 블레오 패밀리에 블레오 한 번 그려봤습니다. 블레오 패밀리니까 블레오만 했어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어렵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야! 던지는 거랑 수비하는 거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니두니 두니두니 맞네 두니두니 저기요? 대상관리만 하네 뭐으려? 아, 뭔가 부족이야 네 정리 다 했어 이거? 옷이 없어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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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네 강해진 블레오입니다. 사실 맨날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을 벗으면은 이렇게 되는 키 140cm에 190kg 3대 5천 별렁니다. 아, 덕분에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재밌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블라인드 투표해주세요. 아니지 남자랑 파워지 전 재밌는 걸로 할게요 가난 블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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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있네 1번이지 1번 아무도 안 했어 보는 중에 없네 1번이 진짜 잘했네 왜 1번이 진짜 잘했어 1번이네 스티커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 네가 2번fect live name 5번 진짜 잘했네 1번이네, 1번 2번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 이렇게 진짜 Hamp 누구라도 딱 어린 애가 그린 것 같잖아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자랑을 해. 우리 하이가 얼마 전에 전시회 갔다고 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가 크... 하이는 진짜 그냥 사랑해. 된다. 방금 방금. 저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2번이야. 2번이나 4번. 2번이나 4번. 4번. 오우. 멋있지 않아요? 너무 저렇게 되고 싶어서. 2번. 스티기. 2번이에요. 4번. 4번 멋있어 봐. 4번 멋있어. 잘한다. 누가 왜 그러지? 누가 왜 그러지? 4번이. 이게 진짜. 느낌이 있네. 2번이 잘 긴장했다. 마찬가지였다. 1번. 1번은 이ев한 승awa. 1번은 이 녀석이 있으신데. 아, 그것도 남 separة.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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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번. 1번. 3번. 1,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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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 2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